음식을 소재로 사랑과 삶을 풀어낸 영화 터치오브스파이스가 제2의 시네마천국으로 불리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화정보사이트인 맥스무비에서 지난 22일부터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극장에서 가장 다시 보고 싶은 영화로 지난 88년 영화 시네마천국이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 25일 개봉한 영화 터치오브스파이스가 그리스판 시네마천국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터치오브스파이스는 파니스라는 한 소년이 인생의 지도자이자 음식 철학을 지닌 할아버지로부터 삶과 요리에 대한 지혜와 교훈을 배우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